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이 누가 또 이렇게 안 치우고 그냥 갔어 왜 이렇게 안 치우고 그냥 갔네 아유 이거 우유랑 다 버려도 되는거죠? 아 다 버려야죠 아유 사람들이 먹고 그냥 갔네 아 근데 사무실이 넓어서 그런지 청소하기가 매우 힘드네요 아 예에에 아 근데 이렇게 비정규직이라도 자리가 있으니까 다행이지 아 그러게요 힘내서 한번 합시다 아 그리고 점심시간 때 제가 밥이랑 같이 먹으려고 카스텔이랑 계란 들고 갔으니까 그것도 같이 먹읍시다 아 잠깐만요 네에에에 아 아아 야 이거 회사 더럽게 더럽네 이거 이거 더럽게 더러워 이거 아 땀아 헌파티비 지겠네 진짜 야 레기 레기 예? 레기 일로 와봐 레기가 뭐죠? 쓰레기 너 일로 와봐 쓰레기 아이 관리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참나 아니 제가 쓰레기 치우는 사람인지 쓰레기는 아닙니다 그게 그거 아니야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나 쓰레기나 그게 그거 아니야 야 청소는 잘하고 있어?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야 잠깐만 야 예 여기 또 우유 못 봤어? 예? 아 우유 못 봤냐고 야 지새끼처럼 네가 훔쳐 먹은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저 쓰레기 통에 잘 버려놨습니다 예 무슨 일이 있으세요? 딱 보면 몰라? 아니 딱 보면 모르냐고 예 무슨 일이 그거 내가 먹던 우유 아니야 그거 아이 죄송합니다 저 다 먹은 줄 알고 버렸습니다 예 야 그럼 미리 흔들어 봤어야지 예? 그럼 안에 우유가 있는지 없는지 미리 흔들어 봤어야지 왜 네 마음대로 버리고 난리야 아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아이씨 예 부장님 이거 음식물 쓰레기 버려야 되는데 예 봉투가 없는데 어떡하죠? 아 뭔 봉투를 그렇게 많이 써? 예? 야 이런 음식물 쓰레기들 니들이 줄일 수가 있잖아 아 부장님 설마 누가 먹다 나오면 이 피클을 저희보고 먹으란 얘기에요? 아니지 아 그렇죠 야 먹지 마세요 예? 피부에 양보하세요 어? 야 오이 마사지 하는 거 아니야 오이 마사지 야 이런 회사가 어딨냐? 일도 하고 오이 마사지도 하고 아이 감사합니다 야 너 힘들까봐 내가 그 로봇청소기랑 진공청소기 사다 놓은 거 아니야 아 정말요? 그래 어디에 있어요? 로봇청소기 예? 로봇청소기 아니 이게 무슨 로봇청소기에요 잘 봐봐 예? 진공청소기는 어디에 있어요? 진공청소기 야 여기 진공청소기 아니 이게 본체가 없고 이거만 있는데 어떻게 이걸로 청소를 해요? 니가 입으로 빨면 되잖아 예? 야 폐활력도 좋고 어? 청소도 하고 얼마나 좋아 그래 야 열심히 빨아봐 좀 아 진짜 이게 너무 하셔야 되잖아 예수 씨 아 주석 씨 어 점심시간이에요 밥 먹으러 가요 아 그래? 식당 가서 이거 같이 나눠 먹어요 아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야야야 뭐? 식당? 예? 식당 가서 밥 좀 먹고 오겠습니다 야 니들이 식당을 왜 가? 예? 식사 싫어합니다 거기 사람들이 니들 냄새나고 더럽다고 싫어한다니까 아 아 그럼 저희 밥을 어디서 먹어요? 화장실 예? 네? 아니 화장실 가서 먹어 화장실 가서 아니 더럽게 화장실에서 밥을 어떻게 먹어요 그럼 니들이 깨끗이 치워놨어야지 아니 아무리 깨끗이 치워도 사람이 어떻게 화장실에서 밥을 먹어요 그러기 싫어? 예 싫어? 예 그러면 나가 니들 말고 할 애들 많아 그러면 나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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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개념이 없어 진짜 같이 이거 나눠 먹어요 나랑 아 이거 맛있겠다 아 아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광수 씨 예예 일 잘하고 있죠? 아유 뭐 직원들 교육 지금 제가 똑바로 지키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친구들은 지금 불평불만이 전혀 없답니다 아 그래요? 아 잘하고 있네 아 예예 아 회장님 아 예 회장님 아이시죠 아니 회장님 또 무슨 직원 체험을 하고 계십니까 오우 아 무슨 회장이에요 저는 그냥 청소부 입니다 어우 아이고 아이 남부장이 그쪽 예약 좀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영수씨. 놀랬죠? 같이 가시죠. 감사합니다. 관리부장님. 식사 안 하셨죠? 식당으로 갈까요?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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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어요? 화장실 가서 우리가 싸운 계란이나 먹어. 화장실 가서 계란이나 먹으라고. 알겠습니다. 아 이거 날계란이잖아 이거. 미리 흔들어 봤어요. 흔들면 날계란인지 삶은 게 있는지 그게 딱 티가 나. 민수씨가 아까게 싸운 계란을 주워 먹어. 바닥에 떨어진 건 네가 주워 먹으라고. 바닥에 떨어진 날계란은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이걸로 빨아먹어. 이걸로 빨아먹어. 이걸로 빨아먹으면 되잖아. 빨더라도 바닥에 있는 건 더럽잖아요. 네가 바닥을 깨끗이 치워놨어야지. 더러워서 못 먹겠어? 네. 그러면 이 카스테라 빵 이건 깨끗한 거지? 깨끗한 거 이거 먹어. 네 알겠습니다. 맛있게 먹어라 진짜. 아 못 먹혀서 못 먹겠어요 이거. 못 먹히다고? 그럼 내가 우유 줄게. 야 그럼 내가 우유 줄게. 네가 나쁜 거 우유 먹어. 아 이걸 더럽게 어떻게 먹어야지. 이거 먹어둬라. 진짜. 아니 우유를 얼굴에 부으면 어떡해요.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한 거야. 야 네가 피부에 양보하지 마. 나 양보한 거야 그냥. 야 그리고 회장님 날 속여? 야 밑에 애들이 뭐 불명불팡 이런 거 없다며. 많지? 많은데 왜 날 속인 거야? 야 속인 애는 좀 맞아야 돼. 일로와. 한 대 맞자. 맞자 왜 속여? 아니 회장님도 절 속인 거 같은데. 내가 뭘 속여? 청소부라면서요. 야 너도 나 속였잖아. 청소부 아니 회장이잖아. 어? 속였으면 받아야 된다며. 야 회장이 사원을 왜 속이는 거야? 회장이 사원을 왜 속이는 거냐고? 렉이라서. 예? 렉이라서. 쓰레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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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라서 속인 거야. 야 너 도저히 안 되겠다. 너 회사 짤릴래 아니면 네가 이 넓은 데 혼자 청소 다 할래. 야 회장님 진짜 너무 하시네. 이렇게 넓은 데는 저 혼자 청소를 어떻게 해요? 왜 네 혼자야. 얘랑 같이 청소하면 되잖아 진짜. 와.